긍정적인 밥 한민복 시 한 편에 3만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마린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허라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백원이 돌아온다 박니다 싶다가도 골근 소금이 한 대빡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시 한 편에 3만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허라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백원이 돌아온다 박니다 싶다가도 골근 소금이 한 대빡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